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벌써 조사는 12시간을 넘기고 있고요. 오늘 뉴스나이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8시 반쯤 출석한 송영길 전 대표를 12시간 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송 전 대표 측이 조서를 열람하기 시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곳 검찰총사를 빠져나가려면 앞으로 30분에서 1시간가량 시간이 더 소요될 걸로 전망됩니다. 송 전 대표는 그동안 자신을 빨리 소환하라고 요구해왔지만 정작 출석 때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보아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몰랐다거나 양심을 팔지 않았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2021년 전당대회 당시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장을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했고,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4천만 원의 뇌물을 포함해 3억 5백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200조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송 전 대표를 집중 추궁했지만, 송 전 대표는 인적사항 이외에는 답을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도 있는 만큼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주장하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이미 파악된 상태입니다. 불법 자금이 만들어졌고, 이 돈이 몇백만 원 단위로 쪼개져서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사실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수사는 어떤 게 있는지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돈봉투 수사의 시작은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4월부터 시작된 수사로 돈봉투 조성에 관여한 윤관석 의원 등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그 사이 송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귀국해 검찰에 두 차례 셀프 출석했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8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한 송 전 대표는 정치적 기획 수사라며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돈봉투 수소의원들 수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성만 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 임종성, 허정식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TV선 김보건입니다. 한국갤럽이 22대 총선에 거는 기대를 물었습니다.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보다 16%포인트 높았습니다. 혁신이 효과로 6%포인트까지 줄어들었던 격차가 이달 들어 역대 최대치로 벌어진 겁니다. 여권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야당 후보 지지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등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견제론이 높았습니다. 여당 지도부와 혁신이 갈등, 그리고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의 결과가 참패하고 나서 그때 깨달으면 뭐합니까? 이미 경고를 여러 번 졌기 때문에 그 경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당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총선 판세 보고서도 서울 49곳 가운데 서울 강남과 서초 등 6곳만 우세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미래통합당이 확보했던 8석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만든 기초자료 성격의 초안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말한 최악의 상황이 현실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도부가 위기의식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인유한 혁신위 좌초에 대한 여당 지도부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초대해 비공개로 점심을 함께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가 오가는 건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모임인지 취재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답하겠습니다. 인유한 혁신위가 조기 해산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유한장을 김기현 대표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했습니다. 혁신위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이 인유한장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대통령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혁신한 수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김대표와 인유한장을 중재하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혁신위 활동 종료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우리 만남이 인유한 위원장 살리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고생 많으시네요. 여권 관계자는 혁신위와의 만남은 원래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활동 마무리 시점에 김대표와 함께 만나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인유한장과 최소 두 차례 이상 직접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신껏 하라는 대통령의 신호가 있었다는 인유한장의 지난달 발언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걸로 해석됩니다. 여권에선 혁신안들이 향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회에서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조의대 대법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고 정정의 와중에 뒷전에 밀려있던 민생법안들도 서둘러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판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로 재표결에 붙여진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교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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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표결이 이루어졌던 본회의장에도 규탄 대회에도 이재명 대표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자마자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은 대장동 재판에, 격주 금요일은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하는데 다음 달부터는 위증교사 재판도 시작돼 일주일에 최대 3일까지 재판에 나가야 합니다. 비명계에선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랑했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민장이 아니다. 그런 인식들은 다 갖고 계시는데. 이낙연 전 총리도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누가 훔쳐갔냐며 이 대표 체제로 총선에 치르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오늘 정시에 좀 관심 있는 분들에게 최대 화제는 내년 총선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강남 3구에서 6석을 얻는 데 거칠 거란 도표가 실린 신문보도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국민의힘을 취재하는 이태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악이라고 했던 지난 총선보다 지금 상황이 더 어렵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에서는 180석 대 103석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이 참패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여당에게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지난 총선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후보 당선을 바라는 여론은 49%, 미래통합당은 39%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조사에선 민주당이 51%, 그리고 국민의힘이 35%입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인물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건 10%포인트 차이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론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면 아무리 신선한 인물이 공천을 받아도 판세를 뒤집기는 힘들다는 뜻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렇게까지 밀리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여당이 4년 전 총선 참패 뒤에 패배 원인을 찾겠다며 발간했던 총선 백서를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참패 원인 중 첫 번째로 꼽았던 게 바로 중도층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40대 이하 연령층이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판박이처럼 똑같이 드러난 겁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가운데 총선 때 여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습니다. 50대 이상과 달리 40대 이하에선 모두 여당 지지응답이 20%대에 머물렀습니다. 결국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파악하고도 여전히 개선하지 못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여당 지도부가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죠? 오늘 당내에서 몇몇 의원들이 지도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혁신위가 빈손으로 끝난 책임을 지라거나 지도부가 근거 없는 낙관론에 젖어있는 게 더 위기다. 이런 비판을 내놨지만 지도부는 큰 관심을 두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냐면서 외면했습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넉 달이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면서 여유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현실인식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어제 오늘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하더군요.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강도영 후보를 보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고요. 1999년엔 폭력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처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전과들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확인이 됩니다. 결국 알고도 임명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해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과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점 때문에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지 못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면 사실 이건 현재 여론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라고 봐야 할 겁니다. 대통령실을 직접 비판하는 언론 보도가 요즘 특히 많아진 것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인재 영입위원회가 5명의 새 얼굴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내년 총선 뿐 아니라 정부 부처 등 여권 전반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는데 특히 여당 13지역에 출마해 수도권 판세를 흔들어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영입 인재들의 면면은 황병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첫 총선 영입 인재인 박충권 씨는 북한의 영재학교인 제1중학교를 졸업한 뒤 평양국방종합대학에서 ICBM 관련 기술을 전공했습니다. 무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는 대학들입니다. 개인 학위부터 상용무기, 전략무기, 대륙한 탄도미사일까지 탈북 후 서울대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대기업에서 전문 연구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박 씨는 인재 영입 수락은 탈북보다 힘든 결정이었다며 한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젠 갚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컸다고 했습니다. 육아 관련 베스트셀러를 쓴 소아과 의사로 역시 영입 인재인 하정훈 원장은 총선 출마 대신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씨와 하 원장 외에 2002년생 대학생을 포함한 1차 영입 인재 5명을 공개했습니다. 영입 인재 1부는 험지 출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재 영입인은 과학기술, 경제 분야의 2차 영입 인사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제 나흘 뒤면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아직 아직 선거 후 획정도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마음이 급한 출마 예정자들은 누구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역 의원처럼 의정보고 형식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도 없고 현수막을 걸 수도 없어서 현역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경쟁이라는 게 정치 신인들의 공통된 불만입니다. 신흥만 기자가 이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부천역 앞 사거리입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입후보하려는 출마 예정자들의 현수막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아닌 사람이 정치 현수막을 다는 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현역들이 무제한으로 걸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두 개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현역들에게 불리해지는 법안이라 처리에 미온적입니다. 여야는 또 선거를 넉 달 앞둔 현재까지도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시처럼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선 어느 지역의 얼굴을 알려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갑자기 선거구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원미을 지역구만 위주로 해서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알리고 그랬는데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정치 신인들은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는 홍보수단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지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비워둔 공장을 무단으로 가동한다는 뉴스는 간간히 전해드렸는데 그 규모가 최근 반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옷가지, 밥솥,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생산 품목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의 경제 사정이 그만큼 악화됐다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가 폐쇄된 개성공단에 위성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지난달 촬영된 개성공단의 열감지 위성사진입니다. 주변에 비해 온도가 4에서 5도 정도 높아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표시된 공장이 보이는데 조감도를 얹어보며 스마트폰 부품이나 철골, 의류 등을 만들던 시설들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무단 가동 중인 공장이 30여 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10여 개로 파악됐던 지난 5월 이후 반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30여 개 정도 무단 가동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배경은 우리가 관계기관과 함께 위성 정보를 파악하고 기근으로 아사자가 발생할 만큼 경제가 어려운 북한이 생필품 충족을 위해 공장 가동 확대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공장을 가동해야 할 정도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징표이기도 하고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2020년 폭파했던 연락사무소 잔해의 철거에도 들어갔습니다. 개성공단 본격 가동을 위한 사전 작업과 함께 남북협력에 선을 긋겠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중국이 요소수에 이어 비료 원료의 수출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에도 중국의 수출 통제로 비료 품귀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어서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정부는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농촌 지역. 시금치, 부추를 재배하는 한 농민은 2년 전 요소 비료 품귀 사태를 직접 겪었습니다. 판매를 아예 우린당 농협에서도 한 폭밖에 안 졌어요. 수입이 중단됐다고 뭐 아예 팔지를 않던데요 뭐.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당연히 힘들죠. 사지를 못하고 써든 써야 되는데 당장 쓸 건 없고 그럴 때는 진짜 힘들죠. 그동안 비료용 요소는 중국 의존도가 많이 낮아져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에도 큰 타격이 없었는데 중국이 요소에 이어 인산 암모늄까지 수출을 통제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합 비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원료로 중국산 의존도가 95% 이상입니다. 비료를 제때 주지 않으면 작물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료를 판매하는 상인들은 가격 불안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농사철 직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고 또 짓는 과정에서 3월 이후부터 판매가 가능하죠. 정부와 업계는 인산 암모늄 재고가 현재 약 4만 톤으로 내년 5월까지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철 시즌에만 비료가 공급이 잘 되며 그 이후에는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다만 중국 내 수급 불안으로 중국 비료업계가 염화칼륨과 황산 암모늄 등 다른 원료 수출까지 막을 수 있다는 얘기도 현지에서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입시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 딸이 첫 재판에 나왔습니다. 조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뒤늦게 자신을 기소한 건 부당하다면서 재판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지 윤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시 비리 첫 재판에 출석한 조민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짧게 입장을 밝히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조 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에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도주 우려도 없는데도 뒤늦게 기소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조 씨의 공소시효는 2021년 6월 만료였지만 공범인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작년 1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정지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공소시효 보름년을 앞둔 지난 8월 조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자의적인 기소가 아니라며 2만 쪽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공소권 남용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다음 재판 기일인 내년 1월 말쯤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와 옛 소속팀 후배 사이에서 벌어진 폭행을 두고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새로 드러난 정황은 코로나 당시 벌어진 위반 사항이 빌미가 됐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후배 측은 폭행 사진을 내놨는데 이게 또 가짜 의혹을 낳았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변호인을 통해 일방적이고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술집에서 몸싸움이 있었는데 당시 자신이 군인 신분 인정을 이용해 옛 동료인 임해동 씨가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집합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술을 마신 것이 확인되면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받은 병역특례가 취소될까 걱정돼 4억 원을 줬다는 설명입니다. 김 선수는 상습폭행이 사실이라면 고소를 하라며 무고로 맞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선수 측은 임 씨 측의 조작사진 등 허위사실 제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에 대해서도 고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임 씨는 김 선수에게 상습폭행당한 증거라며 사진 7장을 제시했는데 이 사진 중 3장은 김 선수와 관련 없는 과거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사진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 씨도 변호사에게 사진을 보낼 때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습폭행을 당한 게 맞고 합의를 어긴 것은 김 선수 쪽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밀 유지 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제가 사과를 요구하니까 이제 지금처럼 기사가 나오고 고소가 된 거죠. 경찰은 김 선수를 조사한 데 이어 임 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수능 만점자와 표준 점수 수석 모두 유명 학원 출신 재수생이었습니다. 역대급 불수능의 정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고 재수생도 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송민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3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성적표를 받아들곤 믿기지 않는지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최선의 위로를 건넵니다. 자, 얘들아. 그 점수 보시면 인생의 정부의 숫자가 아닙니다. 역대급 불수능에 수시 전형에 필요한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학생도 속출할 전망입니다. 불수능이어서 영어가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못 치는 수험생들이 정시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변별력이 높아지면서 각 등급별 동점자가 줄어든 만큼 상향 소신 지원이 많아질 거라고 입시업계는 분석합니다. 불수능과 의대 정원으로 인해 중상위권 학생들은 대학보다 재수학원을 더 찾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주요 대학 합격선도 지난해에 비해 10점 이상 올랐습니다. 입시업계는 서울대 의외과는 428점에서 434점으로, 경영학과는 406점에서 411점으로 예측했습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올해 수능 만점자는 용인외대부고 졸업생인 유리아 씨, 표준점수 수석은 대구경신고 졸업생 이동건 씨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형 입시학원에서 의대를 목표로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찾기 전 병원 진료 후기 찾아보는 경우 많죠. 광고인지 정말 단순 후기인지 알 수 없었던 이 후기들은 사실 의료광고로 해석돼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대가 없는 단순 후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원 후기 관련 플랫폼 시장의 활성화가 전망되는데요.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거리에 성형외과 간판이 즐비합니다. 한 건물에 성형외과만 5곳이 들어선 곳도 있습니다. 병원이 많다 보니 환자들이 남긴 병원 후기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터넷 리뷰 같은 거 보고 찾아보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정보를 알릴 수 없다는 법조항 때문에 후기를 썼다가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실제로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후기는 온라인에 올리고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전문적인 의료 행위를 포함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고 솔직히 병원에서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병원 문 닫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진짜 지난 7월 충남의 한 소아과는 악성 댓글에 폐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겨울철 캠핑을 할 때 난방용품 많이 사용하죠. 등유난로나 화루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냄새도 색깔도 없는 치명적인 가스인 걸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텐트 주위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지난달 11일 충북 영동군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60대 A씨 부부와 5살 난 손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텐트 난방을 위해 화로를 피우고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겁니다. 일산화탄소는 색도 냄새도 없는 기체라 무방비로 중독되기 쉽습니다. 겨울철 캠핑을 할 때 등유난로나 화루 사용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텐트 안에 불 피운 화루를 넣어 실험했더니 5분여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500ppm까지 치솟습니다. 25분이 지나자 2시간 안에 목숨을 잃을 정도인 5000ppm까지 오릅니다.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텐트를 자주 환기시키고 가스 감지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곁에 두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텐트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모두 98건으로 이 가운데 5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김동려입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현재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복역 중인 권도영 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00년형도 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당시 해외로 도주했던 권도영 대표.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덜미가 잡힌 뒤 4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체포 직후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권 씨의 송환을 요청해 왔습니다. 결정권을 가진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씨를 미국으로 송환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미국 대사와 만난 비공개 자리에서 이 같은 내부 계획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테라루나는 지난해 99%나 폭락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은 증권사기, 주가 조작 등 8개 혐의로 발행사 대표인 권 씨를 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형량이 낮은 한국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형을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이론적으로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적은 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는 일명 조각투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는 공동구매 형태였는데 이르면 연내에 증권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이 나올 전망입니다. 괜찮은 투자처로 봐도 될지 김창섭 기자 리포트 보면서 판단해보시죠.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쿠사마 야유의 작가의 호박 연작 시리즈. 한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가 2001년 작품을 기초 자산으로 이른바 토큰 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고액자산가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자산에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큰 증권은 가상자산 형태의 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소액의 조각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을 소유하려면 지금까지는 현금 12억 3천만 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만 원만 내면 증권 형태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가 통과된다면 올해 안에 약 1만 2천 주에 대한 청약이 시작되고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아 기존 조각투자보다 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뉴스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안정적인 자산 확보를 위해서 투자 개념으로 할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수수료가 높아지고 이 상품의 특성상 현재는 투자자들 사이에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또 미술품이 팔리기 전까지는 수익도 낼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발행 사례가 없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며 증권신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요즘 정전이 잦습니다. 이틀 전 울산에서 대규모 정전이 잃었고 지난달에는 경기도에 있는 유명 놀이공원에서 정전이 발생해서 놀이기구가 멈추기도 했죠. 이 정전 사태의 배경에는 만년 적자 한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장혁수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이 꺼지고 차들이 멈추면서 도로는 주차장처럼 변했습니다. 이틀 전 울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으로 15만 가구가 2시간 동안 큰 불편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번 정전은 한전이 설비를 수리하던 중 28년간 사용했던 절연장치가 파괴되면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한전이 노후 설비를 제때 수리하지 않아 생긴 일인데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구입과 한국에너지공대 등의 큰 돈을 쓰면서도 송변전, 배전투자비는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933건의 정전이 발생해 4년 만에 84%가 늘었고 정전 후 복구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곳곳에 정전이 발생해 놀이기구가 공중에 멈춰 섰기도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한전의 적자 너무 크다 보니까 운영관리비나 교체비 이런 거를 대폭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0조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이 자구체계 일환으로 전력시설 건설과 전력망 투자를 줄일 계획이어서 앞으로 정전이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차영수입니다. 정부가 종종 이웃 간의 강력 범죄로도 이어지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수향 기자가 미리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윗집에 사는 8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층간소음이 이유였습니다. 2019년부터 국토부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도 22만 건에 달았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 신고도 하루 평균 100건 정도 이뤄집니다. 실내와도 신고도는 염려자나 이런 데 걱정 없고 소급한 소리에도 내가 피해를 줄까?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아파트 완공 이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검사하는 사후 확인제를 지난해 도입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에 불과해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조만간 발표할 고강도 추가 대책은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출 경우 아예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는 방안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공사 중간에도 층간소음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검사 표본도 5%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층간소음 대책이 강화되면 공사비가 오르고 분양가 역시 더 상승할 거란 점입니다. 바다 두께가 증가가 된다든지 층간소음제가 설치가 되게 되면 당연히 공사비의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층간소음 대책안을 이달 중 발표합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 이 대책으로 충분할지 또 실효성은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홍영 기자 사실은 좀 여전감이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런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한 건 그만큼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이나 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사이에 10배로 늘었습니다.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환경보사나 전담기관에는 최근 3년간 2만 7천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는데요. 대부분은 전화상담만 하고 끝났고 실제로 소음 측정까지 실시한 경우는 3.7%뿐이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바닥 시공에 들어가는 공사 비용이 늘어나고요. 예를 들어 같은 높이일 때 기존 공법으로 30층까지 올릴 수 있었다면 바닥이 두꺼워지면 29층까지밖에 지울 수가 없어서 건설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두껍게 하면 되긴 하겠죠. 소음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당연히 훨씬 비싸지는 거고요. 고도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세대수도 줄어들 거예요. 결국 분양가에 반영되겠죠. 바닥 두께를 일정 기준 이상 늘리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여당에서 발의했는데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두껍게 시공한다고 층간소음을 완전히 막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것도 따져볼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은 바닥이나 벽을 타고 전해지는 직접 충격과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소리 같은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뉩니다. 바닥 시공만으로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래층에 전해지는 충격음이 49dB 이하여야 기준을 통과하는데 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9dB를 사람이 느끼는 소음 수치로 바꾼다면 60에서 65예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중도로 짓고 있다라는 거죠. 49dB이 아니라 이보다는 굉장히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도 대책을 발표하긴 한 것 같은데 그건 효과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까? 네 그렇게 단정짓기는 이릅니다.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 게 지난해 8월인데 아파트를 짓는 데 보통 2, 3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아직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추가 대책을 너무 성급하게 내놓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또 입주민 입장에서는 새 아파트 말고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요. 업계에서는 이제 바닥 시공할 때 보온이나 디자인 등은 무시하고 오로지 방음에만 치중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규제도 중요하지만 집을 지을 때 내 집을 짓는다 이런 마음으로 짓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안보수장의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한미와 한일 그리고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가 연쇄적으로 열리는데요. 한미 안보실장이 삼성이나 구글과 같은 첨단기업 임원과 신흥기술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김충영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LG는 물론 미국의 구글, IBM 등 양국의 대표기업 고위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반도체와 양자기술, AI와 배터리 등 신흥기술 분야에서 함께 연구하고 경제안보에 기반한 기술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냉전 시대의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이었습니다. 현 복합위기 시대에서는 기술동맹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업무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업무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는 기술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올해 미국과 이 같은 협의를 한 나라는 인도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한미안보실장 회의도 열렸는데 양국은 한국이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정지한 것에 대해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일 안보실장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지난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3국 안보실장 회의가 열립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내년 초 개봉을 앞둔 스페이스 오페라 대작 듄 시리즈의 감독 드니 빌레보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올 연말부터 이어지는 대작들의 연속 개봉에 극장가도 모처럼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광활하고 황량한 사막의 세계에서 역경을 뚫고 성장하는 주인공의 일대기. 장엄한 영상미와 연출로 광팬들을 만들어낸 듄 시리즈의 감독 드니 빌레보가 2편 개봉을 앞두고 15년 만에 방한했습니다. 국내 개봉에 두 달이나 앞서 이례적으로 일찍 찾아온 데다 주요 장면들을 직접 보여주며 공들여 프레젠테이션까지 진행했습니다. 영화관은 몰입도를 증가시킵니다. 사막의 웅장함이라든지 10번 이상 볼 수도 있고 정말 보면 볼수록 새로운 점들을 찾을 수 있어서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대작 릴레이에 극장가는 따뜻한 겨울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12.12를 다룬 서울의 봄이 신드롬을 일으키며 500만 관객 고지를 넘겼고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그려낸 노량 역시 큰 기대와 함께 이달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늘어선 블록버스터 라인업이 영화 관객 회복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TV주선 장동호입니다. 올해 PGA 다승환 윤람이 사우디 리브 골프로 옮겼습니다. 오일머니를 앞세운 중동이 굵직굵직한 국제 스포츠 대패들까지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폭회한 장타력으로 지난 시즌 PGA 다승환을 거머쥔 윤람이 사우디 국부펀드가 후원하는 LIB 골프 점퍼를 입고 등장합니다. 이적 계약금은 무려 6,500억 원. 작년 PGA 47개 대회 전체 상금보다 많습니다. 중동의 스포츠 독식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월드컵을 치렀던 카타르에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축구 아시안컵이 시작됩니다. 사우디가 개최할 다음 대회까지 아시안컵은 3회 연속 중동에서 열립니다. 2034년 월드컵을 확정지은 사우디는 이미 자국 프로축구의 호날두와 벤제마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을 영입했습니다. 어젠 농구 아시안컵 유치까지 확정해 종목별 대륙대회는 물론 아시안게임 등 종합대회들까지 사우디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비결은 천문학적인 돈이지만 스포츠로 어두운 이미지를 세탁한다는 스포츠 워싱 논란은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반체제 인사를 감금하고 여성 인권을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GDP가 1% 늘어난다면 계속 스포츠 워싱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장편소설 아무것도 아닌 빛을 쓴 소설가 정영선이 제54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이 작품이 한국현대사의 질곡을 품은 노인들의 모습을 통해 삶이 지닌 희미한 빛을 잘 그려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인문학상은 소설가 김동인을 기르기 위해 1955년 재정한 상으로 지금까지 조세희, 박완서 등의 수상자를 냈습니다. 인조임금이 일등공신 장만에게 하사한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시커먼 안대가 한쪽 눈을 가렸습니다. 그가 이괄의 난을 평정할 때 실명하면서 얻은 영광의 징표입니다. 일생을 외침과 내란 수습에 받치며 다진 강인한 얼굴에 화룡점정이죠. 이스라엘 구국의 전쟁 영웅 모세 다이안의 안대도 그렇습니다. 그는 조준하고 쏘려면 눈 한쪽과 쓸만한 손가락 하나면 된다고 했죠. 아프간 전쟁에서 한눈을 잃은 댄 크렌쇼 미 하원의원의 안대 역시 용기와 헌신의 표상입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건 상위용사들은 좌절과 고난의 세월을 살아야 했죠. 제 어릴 적도 그분들의 갈고리와 의족이 그리 박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으니까요. 그래도 소설가 하근차는 희망을 말했습니다. 징용에 끌려갔다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마중 나갑니다. 함께할 저녁거리로 고등어 한 손을 사죠. 그런데 아들은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업고 아들은 고등어를 들고 외나무 다리를 건넙니다. 참수리호 요냥하 정장이 적탄에 솜지자 이희완 중위가 두 다리에 총상을 입은 채 전투를 지휘합니다. 정장님, 지휘권이 수박했습니다.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 이희완 대령이 보훈부 차관에 임명됐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은 전사는 이제 모든 호국 영웅을 위해 뛰는 새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왜곡된 시선에 상처받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평의 용사들은 끊임없이 상처받았습니다. 특정 세력은 과잉 대응에서 북이 도발했다. 승전이 아니라 패전이라고 모독했습니다. 여섯 순국 영웅을 추모하는 해상위령대는 3년 만에야 열렸습니다. 전사일시와 장소만 한 줄 새겼던 묘비에 해전과 순국 수훈기록을 넣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서해교전이라는 이름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제2연평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처음으로 승전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서로 전쟁을 했다는 교전이 승전이 되기까지 20년이 걸린 겁니다. 시인의 아버지는 6.25 상의용사였습니다. 목수였던 아버지를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게 아들은 가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대폐질을 하시던 창가에 단풍나무 씨앗이 내렸습니다. 날개 하나가 우리 아버지 전장에 묻힌 오른팔은 아닌지 외팔 빈소매가 당신 날개였음을 나라 위에 전쟁의 상처를 짊어진 분들이 소외되는 나라는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의용사가 대령에서 차관으로 도약한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겐 작지 않은 위안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이희완의 마라톤 의족이 보훈 입국을 든든하게 떠받치는 또 하나의 버팀목이 되주리라 믿습니다. 12월 8일 앵커의 시선은 달이 잃은 전사 차관되다 였습니다. 12월의 때아닌 봄기운이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군산과 대전 등 곳곳에서 12월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했고요. 서울도 관측일을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포근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이 아침에 구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낮에도 운하하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수도권과 강원, 충남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 영남 내륙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일부 수도권에 이슬비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 표정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으로는 새벽까지 강풍이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강릉과 부산이 14도, 낮에는 울산과 제주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지만 평년에 웃돌겠고요.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 뉴스나이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다려주신 여러분